난 신습이 너무 좋아 아 왠지 연장 방송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꺼내려면은 9시 안에 끝날까요 이거? 요원 14 구출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 이거 오마이갓 이게 근본이지 까자아악 까자아아악 그렇지 테드라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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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저를 야근하면 안 돼요 나는 빨리 끝내고 퇴근해야 된다니까 벌써 8시 반인데 아니 30분 안에 준비 작업이랑 피난리를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죽은게 오히려 좋아요 렉킹님의 설계 역시 렉킹님이 최고야 어어 혹시 뭐하시는 거야 곰문님 안전하게 모신다면서요 안전 맞습니까? 왜 왜 또 자살이야? 이것도 설계인가? 이것도 설계야 지금 중요한데? 만렙나무? 만렙나무? 에반데? 이 헬기는 내꺼야 요원 14 너가 타고싶은거 타 빨리빨리 요원 14 요원 14 요원 14 아잇 아하 정말 어 내려줍니다 미션 클리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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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겼다 와하 와 이겼다 아 깜짝 놀랐네 67,500원? 왜 이렇게 돈 많이 줘? 우리팀 화이팅 아잇 전폭 아잇잇잇 죄송합니다 하잇 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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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이 전폭에 소유줄라 아니 인찬이 그런거도 어디서 배우신거에요? 에잇? 발사 발사 자 어쩐다 미션 클리어 넘어왔구요 어? 칼을 뽑아든 이상 무라도 쏠아야겠죠? 야근 좋아? 저는 안좋아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릴겁니다 하이 아 공백님 뭐야 이거 아 댓글 유도탄 이번 준비작업은 베라지입니다 자꾸 영상도 내로 다른사람이 나오네요 아니 라멘을 들고서 헤드뱅잉을 아유 저사람 되게 이상한사람이네 지금 이제 9시가 넘었구요 연장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나 이제 멘트 안쳐 9시에 땡치려고 하는데 나 이제 멘트 안쳐 어? 나 게임만 할거야 왜왜왜왜왜 계획준비 성공 미션클리어 시청자가 많아지고 있다고요? 곤란한데 그러면은 9시 이후에 시간이 나는 분들은 저를 뭐야 이거 누가 모르는거야 이거 야 안돼 하지마 하지마 사람 죽이는 것보다 먹방이 났다고요? 아니 설득력이 있네 근데 그 와중에 이 ULP 요원 헬기가 굉장히 느린거 아시나요? 완전 기어가거든요 하복타고서 방탄구로마도 무적은 아니거든요 지금 완전 총알 샤워를 맡고 있어요 9시 20분이야? 아 이거 진짜 10시까지 하겠는데? 곤란한데 그러면은 내가 운전해도 저거보단 빨리 가겠다 아니 뭐 헬기 면허시험 보는거야? 여기까지 미션클리어 오늘 솔직히 뭐 3시간 한다고 해도 그게 다른 사람 기준에는 많은건 아닙니다 뭐 다른 스트리머분들 보시면은 기본이 4시간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진짜 되게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그분들의 방송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 오래 그렇게 안다고요? 목소리가 해탈하셨는데요? 아하 아하하하하하 아 날 집에 보내달라고 하하 자 공백님이 안오시면은 먼저 진행을 합시다 여러분들 아니야 공백님도 같이 있어야 돼 나는 공백님이 없으면은 진행하지 않을거야 어 왔다 아이고 공백님 반갑습니다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공백님 출발합시다 출발하트 포탑을 파괴하십쇼 나이스샷 발사 정밀조준 나이스샷 미션클리어 시청자가 점점 늘고있다고요? 아니 여러분들 안좋으십니까? 아 물론 주말이긴 하지만 곤란해 곤란해요 미션클리어 한 5만 달러 이상 주겠죠?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나 이렇게 부려붓고서 돈 조금 주면 화낼거야 6만 7천 달러 돈 많이 줍니다 심판이나 시나리오 피날레 진짜 이것만 끝내면 퇴근이야 진짜로 아니 뭐야 아니 저한테 안줘도 돼요 안돼 55% 막지 못했어 포탑 저에요 걱정마세요 진심입니다 그냥 달리세요 그냥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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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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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헤드라인 헤드라인 빨리 꺼내야 돼 진짜 마음이 급한게 여기까지 전해져요? 아 그런가요? 내가 할거야 내가 할거야 내가 할거야 나한테 맡겨 제가 이렇게 잘합니다 다 까먹은데도 불구하고 해킹을 진짜 어? 맨날 다른 팀원들이 다 해줘가지고 제가 손을 안댔단 말이에요 근데 오랜만에도 이렇게 잘하셨습니까? 심날이야말로 가장 그타스러운 미션 선멸작전 시작 전부 죽이세요 A 제가 A 갈게요 A 9시 56분이야 지금 큰일났네 빵야 됐어 됐어 왜왜 안돼 어 됐어 아 체크 아 끝났다 58분 10시 땡치기 전까지 끊을 수 있을까요? 아니 왜 1위층이 안돼 아니 3위층이 안되는 관계로 그냥 가겠습니다 누구도 죽어서는 안돼 내 앞에서 죽는 것도 용서치 않는다 절대로 용서 안해 착륙 미션 클리어 끝났어 끝났다 아 오케이 여러분들 10시 1분에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시청자가 더 늘었다고요? 아니 지금 오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이제 꺼볼겁니다 수익이 55% 123만 7500달러 엘리트 도전 엘리트 도전 과연 과연 헤드를 많이 안쌌는데 아 150번의 헤드샷 10개 모자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팩트간 현금업계 123만 7500달러 구멍이 무엇이든 장거 1위 구축 cad 이odo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